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부타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부타회에 동참하세요 사리에 족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있다 하고 그랬더니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리 아세요 사리? 사리? 사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뼈사리 뼈로 되는 게 뼈사리 더 연대가 올라가는 사리예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나중에는 구슬 같은 사리 그리고 옛날에는 이 구슬 같은 사리를 쌀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를 과라고도 하고 몇 과 한과 두과 이렇게도 하고 몇 닙이라고 그래요 닙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거는 나락실 때 나락이 위로 토를 실 때 한 입 두 입 이렇게 닙으로 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리를 어떤 쌀 개념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쌀하고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구슬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뼈사리가 있고 구슬사리가 있는데 뼈사리가 더 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뼈사리가 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구슬사리는 연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 사리가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정수인데 그걸 내가 기도를 해서 가뭄을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강 선생님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이제 송권이 이렇게 밑밥을 문 거죠 그럼 절에 가서 해와 이렇게 했으면 일이 쉬었겠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서 보초 세워놓을 테니까 안에서 기도해봐 진짜 그런 게 나타나면 내가 탑을 건립해줄게 탑을 건립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탑전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탑이 그냥 조그만 이런 탑 사리를 모신 탑 그게 아니고요 황룡사 구층목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탑 안에 탑이 대웅전 기능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탑은 대웅전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전가하고 분리되어 있고 탑은 그냥 신앙대상으로서 조그맣게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황룡사 구층목탑 같이 큰 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불상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리도 모시고 불상도 모시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를 돌면서 참배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저거를 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탑 하나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에 처음 불교 들어왔을 때도 유적지들이 다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초기 형태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불상이 이제 점점점 비중을 커지면서 전각하고 탑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탑전을 내가 지어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 하나 큰 거 하나 만들어줄게 해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사리가 떨어지라고 여기 구리로 된 병을 하나 놓고 병을 하나 놓고 거기에 사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도를 했대요 만들었을 거 같아요 안 만들었을 거 같아요 안 만들었으면 죽어요 만들었을 거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안 됐대요 안 됐대요 그래서 송건이 야 구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야 뭐 뭐 이러니까 강성형 뭐라 하니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만 근데 송건이 별로 일이 없었는가 봐요 뭐 그럼 한번 해보던가 그거 뭐 되겠어 일주일 더 준다고 또 일주일을 했어요 14일이지 만들어졌을 거 같아요 만들어졌을 거 같아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 강성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아랍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번 더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다라고 나오냐면 고승전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성패가 걸렸다 강남 불교에 성패가 걸렸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해서 못 만들어내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불교는 끊으시다 그러면서 노노의 얘기를 듭니다 노노의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자가 환태에게 이렇게 테러를 당할 상황이 처해지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나라의 문화가 주공이 죽고 주나라의 문화가 나에게 있는데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계승하고 있는 건데 환태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탁 자부심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강승애가 만약에 불교가 부처님의 뜻이 강남에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사리를 만들 것이다 사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죽자고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날 이때도 안 나왔으면 기록이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 밤에 너무너무 심장 쫄깃쫄깃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 날 오후경에 밤에 갑자기 구리병 속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가 하나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 아니 절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키고 있다니까 얘네가 지금 지키고 있다니까 너네가 진짜 만드는지 아니면 조작하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주작이죠 주작 주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요즘 애들이 쓰는 조작 대신에 주작 조작이라고 자꾸 쓰니까 금지어를 거니까 애들이 주작이라고 쓰는 거예요 주작에 대해서 금지어를 하면 그런 피닉스 뭐 이렇게 이제 새로다가 바꿔가는 거예요 점점점 주작이니까 남주작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음 비슷한 걸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사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 보고 딱 보니까 빛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동 동 그 병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송건 이게 이제 송건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걸 모시고 사리를 모시고 그랬더니 어이 신기한데 이러니까 강승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리는 사리는 불에도 타지 않고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탔잖아요 이미 한 번 탔잖아요 불에도 타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깨는 걸 합니다 진짜 그랬더니 어 그러면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왕궁에는 힘쓰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보디가드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모루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리 올려놓고 그 거기 이제 망치로 쇠 망치로 치는 거예요 쳤더니 그 망치가 안으로 패여 들어갔대 그걸 보고 이 세상 물건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송권이 불교로다가 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탑을 만들어줬대 큰 절을 하나 지어줬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규모의 절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동네 이름이 불탈이에요 부처님 동네 그리고 그 절 이름이 건초사예요 처음으로 세워진 절 강남에 처음으로 세워진 절 그렇게 해서 이제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을 강남 불교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 놓거든요 그런데 강승회 말고 사실 한 명이 더 있어요 지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월지국 출신인데 지루가참 얘기할 때 월지 그 사람이 월지국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거사예요 거사인데 육개국어의 능통했대요 머리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영일 같은 걸 하고 실제로 강승회보다 더 빨리 와서 강남을 교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경전도 유마일경, 유마경, 소품반야경, 배경경은 이게 이제 공사상 반야 공사상 경전이고 유마경은 저건 유마 거사와 관련된 경전 찬지 배경경은 이건 전생에 선악에 대한 과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윤회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고 태자성, 봉기경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 생애에 관련된 기본 경전들을 다 번역하고 작업을 했는데 저 사람을 강남 불교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 잘 안 봅니다 왜? 어디나 똑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저분이 더 빨리 와서 교화를 했지만 저분은 송권을 교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류층으로 못 올라간 거죠 그리고 강승회는 송권을 교화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결국 번역리를 하고 기본적인 거 번역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소품반야경이 이 경전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기록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강승회가 온 게 247년에 온 거고 그다음에 직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0년 전에 왔죠 지금 이렇게 연대를 보면 이때 활동했으니까 이 건업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남경이에요 오나라 수도 6주 시대 때는 오, 동진, 송, 제, 양, 진 이렇게 6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지금 남경의 수도를 정했어요 남경 아세요? 중국의 남경? 북경 말고 남쪽에 있으면 남경이겠지 그 남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남경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라고 피해 사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남경이 6개 왕조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건업이라고 하는 게 남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은 다 남경의 수도를 정한 거고 거기서 깃대를 꽂은 사람이 누구냐? 강승회 강승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립되는 게 저 건초사 건초사인데 실제로는 탑 하나였을 겁니다 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담을 이렇게 두르고 가운데 탑이 이렇게 하나 있는 딱 이런 구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뒤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양옆에 보통 우리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건물들을 짓습니다 양옆에 건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중심 건물을 도와주는 편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인 건물은 가운데 건물이고 이게 찢기 다시 옆에서 이렇게 서빙해 주는 건물 그래서 준비하고 뭐 이런 건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건물이 뒤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계가 높습니다 뒤쪽 게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건물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발굴을 통해서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 탑 중심이냐면 왜 탑 중심이냐면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것도 있고 절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법식이 없어요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큰 탑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명단 건물이다 중국의 최고 건물이 명단 건물이 있는데 그 명단 건물에다가 사리를 넣고 그거를 불교식으로다가 장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높은 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오 층 칠 층 구층 이렇게 높은 건물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도 저렇게 건물 지으면 이목이 집중이 돼요 저거는 제가 초기에 불교 전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 조선시대 같이 다 낮은 건물들밖에 없는 시절에 한 9층 건물을 큰 걸 하나 지어가지고 그게 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다 이렇게 그냥 그 자체가 광고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중국 불교의 전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의성이에요 신의성 다 영험을 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불교 이전에 있었던 중국의 신들 이런 것들은 게임도 안 되는 뭔가 강력한 게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초점에 뭐가 있냐면 유물적인 초점에 사리가 등장합니다 사리가 그래서 저 불도증이나 이런 데 얘기에서는 불도증 자체가 외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통이 있었던 사람이고 불도증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뭔가 견적 잘 안 나오는 거의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신통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 딱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건 어떤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견적이 나오는데 불도증 거는 견적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까지가 뭐 섞여 들어갔는지 안 그러면 진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를 정도로 저런 큰 탑을 세우면 저 옆에다가 풍경 같은 걸 다는데 그런 풍경 소리를 들으면 누가 죽는다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네 저 풍경 소리 들으니까 그거 안 들려 거기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짐승 얘기를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야 그 정도 급이 아니야 환장할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불도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신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러한 전파자들의 특징은 다 신통과 관련되고 경전과 관련되는데 이제 드디어 사리 문제가 눈에 보이는 객관화된 어떠한 진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가 강남에 박힘으로 인해서 드디어 강남불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일단 사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교 거점 안 그러면 종교의 전파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어떤 이런 숭배 대상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리가 아까 불에서도 안 타고 깨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쇠망치로 쳐도 안 깨진다 지구가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선이 영원히 산다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는 지구가 끝날 때도 있겠죠 언제 끝나냐면 지구가 멸망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태양이 꺼질 때 그때도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안 살 뿐이지 태양도 언젠가 꺼진다니까 태양이 꺼지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태양이 그렇게 해서 지구 영역까지 전부 이렇게 태양이 쫙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훅 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신선은 어떻게 될까? 신선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살이는 살이는 그때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완전히 끝장이 나도 살이는 남는데 그 살이가 남아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그 살이가 보석으로 바뀐대요 그게 만이주요 만이주요 오마니바메엄 할 때 그 오마니바메엄이 오 연꽃 속의 보주요 그 보주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이주 같은 게 살이가 바뀌었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도의 대승경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리 숭배와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일단 해드리고 이 사리와 관련돼서 제가 더 진지한 이야기 저희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이거 어서 못 들어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리 세 가지 그 다음에 겁나 중요하다고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약을 팔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리 그래서 베스트 셋, 워스트 둘 이건 워스트도 아니고 그냥 구라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어디서 듣겠어? 어디서도 못해? 여기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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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